안녕하세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파트2의 쉬운 번째 강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받다라는 맘에 독착한 야곱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중심 예배중심의 성경전문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공부교제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8월 창세기 27장에서 3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윤혹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성경연속 강의집은 신약이 30권으로 완관되었고요. 구약이 지표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완관된 구약은 바로 소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가 다음처럼 8권으로 완관되었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하는 위크스터를 통해서 창세기 전체 구조를 보면서 이 내용을 구속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과 언약의 성취, 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방법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계승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항상 구속사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과 함께 동행하신과 결과를 이끄심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계승되었고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계승되는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자세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항상 구속사를 언약신학적인 관점에서 정리를 해놓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편은 창세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묵사하고 상고하는 모든 말씀을 볼 때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내용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항상 의지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을 우리가 바로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조절하고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것을 자기의 뜻대로 적용하고자 했던 것이 대부분의 이단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적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가 아브라함의 역사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자신의 기준에서 자신의 한계에서 해석하려고 했을 때 그가 롯을 자기의 기업 물을 자로 여겼고 하지만 롯이 떠나자 엘리에셀을 생각했고 엘리에셀이 아니라 그러고 그의 육체에서 나온 그의 자녀라고 했을 때 사라가 더 이상 아이를 베지 못하게 됐을 때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도 아니라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던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짐을 결국은 그들이 알게 되고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고 마지막에 22장에서는 그 언약을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개시하셨냐면 창조주의고 부활의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자기 아들도 다시 돌려줄 것으로 믿고 재단의 제물로 바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신학, 바로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나가면서 그 언약의 어떻게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보고 이 성취된 이후에 우리가 이 은혜시대에 살고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바로 깨닫게 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이 오실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살았고 신약의 우리들, 신약의 이후의 모든 성도들은 바로 오실메시아를 전함으로써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내용이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바로 그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우리가 어제 위크 스터디에서는 우선 야곱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리고 그 특별한 은혜 속에서 부모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계승했던 내용과 야곱에게 특별히 주셨던 그 내용을 근거로 하여서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자가 되기 위하는지를 우리가 금요일 말씀과 함께 더 연결해서 어제 위크 스터디에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 우리가 무슨 내용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무엇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일하심이에요. 일하심. 이 내용에 우리가 정말 잘 집중을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한국 프로그램에서 케이블 쪽을 좀 보시는 분을 알게 됐으면 아이슬신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알면 쓸데없는 신비로운 잡단 지식이었나요? 이 약자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이제 노동에 대해서 나왔어요. 왜 우리는 노동에 대해서 신성시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오면서 이 노동이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노동을 신성시적인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지금 이 분배의 정의라는 것이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다 자동화되고 대량 생산화되고 기계로 인해서 더 풍성해지는 이 사건, 이런 환경 속에서 노동의 신성시 여기는 것이 과연 우리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느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느냐 하면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제 기초소득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이렇게 기본적인 급여를 주는 거죠. 일을 안 해도.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계속 소비를 하게 함으로 이 소비와 생산이라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하게 하려면 일을 안 하더라도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로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의 모습이고 이 사회의 어떤 시스템을 유지하는 대안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하실 거든 먹지도 말라는 이 성경하고 위배되는 거거든요. 대치가 되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런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너무나 확연하게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선 우리가 일의 개념이 뭐예요. 지금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이에요. 자본주의.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일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내가 자본을 얻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일의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한 거예요. 이것이 자본주의 시스템이에요. 일은 자본을 얻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일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일이 우리가 돈을 얻기 위한 수단인가요. 돈을 얻기 위한 방식인가요. 방법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후에 29절에 바로 무엇이나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모든 식물을 너희 먹을거리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고 이 일에 필요한 걸 먼저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자본주의적인 시스템 안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의 정의가 달라요. 일을 하는 환경이 달라요. 시스템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창조의 시스템에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성취하는 거예요. 성취라는 것도 또 의미가 달라요. 소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이거든요. 이 일을 하는 것을,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일하세요. 그리고 우리로 알고 함께 일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계승하게 하세요. 이것이 아까 설명했던 봐서 구속사적인 내용이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이 일을 이해하시고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일이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시스템 안에서의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차이를 명백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말씀과 우리 교회와 신앙을 자본주의의 노예로 내가 스스로 만들어요. 스스로의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자본주의에서 주는 쿠키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 종교를 헌납하는 경우가 많죠. 종교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포괄적인데 더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헌납하고 예배를 헌납하고 하나님을 헌납해버려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명백한 개념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인 개념, 성경 안에서 이 일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현대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공급하신 분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일에 대한 개념. 여러분은 성경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자본주의적인 개념에서 일을 해석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가변적이에요. 자본주의 안에서는. 하지만 성경 안에서 일은 절대적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고 진리를 향한 일이고 우리에게 그래서 결국 이 일은 무엇으로 가냐면 복음으로 가요. 복음을 위한 수고로 가요. 이거는 절대적입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우리는 이것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요. 이것이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다른 부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건지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우리가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야곱이 어떻게 일했는지를 보게 돼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지식과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항상 수고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받다람에게 도착한 야곱. 창세기 29장 1절로 14절까지 얘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의 도로 옮기고 그 양 떼의 물을 먹이고 우물 아귀의 그 자리를 다시 돌로 덮더라. 이것이 고대 사회, 특히 근동,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양을 치면서 공동체 사회를 유지하는 한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미리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우물물을 먹이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우물물을 일정한 수가 우물물 주위에 일정한 그룹이 모이기 전에는 기다리고 있다가 함께 이것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스템이죠. 함께 관리하고 함께 나누는 어떻게 보면 분배의 정의를 그들 나름대로의 시스템 안에서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자 이제 그들에게 야곱이 가서 물어봅니다.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나에서 왔노라 그들이 딱 가서 물어봤는데 하나에서 왔다는 대답을 들어요. 하나는 누가 있는 곳이에요? 바로 그가 라반이 있는 곳이에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오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라반이 지금 현재 우리가 성경에서 이 이삭 이야기 이후에 야곱 이야기에 나오니까 금방 나온 것 같지만 지금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어요. 그 당시로부터 그 당시에 결혼을 했던 이삭이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애서가 뭐라고 했어요? 곧 우리 아버지가 죽게 되었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노년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라반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뭐냐면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그가 아직도 건강하냐? 이르되 평안하니이다. 그의 딸 라엘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자 이것을 보세요. 지금 야곱이 이삭과 그의 어머니 리부가로부터 무슨 얘기를 듣고 왔어요? 바로 라반을 찾아가서 라반의 자녀 중에 라반의 딸들 중에 네 아내를 맞이하라 그랬어요. 지금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어느 일정기간 떨어져 있는 이곳인데 이곳에 지금 그의 딸이 오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런 결혼 그런 가정을 이루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미리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정할 때 뜻을 따를 때 항상 우리 앞에 놓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아는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순정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경험해요. 우리가 어제 조금 전에도 보여드렸다시피 28장의 그 베데레에서의 하나님과의 임지하심의 모습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실 말씀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약속하셨던 내용 그 약속을 의지했던 야곱의 기도 그 기도의 성취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1000킬로를 혼자서 왔는데 아브라함의 종은 일행을 이끌고 왔어요. 그룹이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정말 많은 위협이 있어요. 강도의 위험, 자연의 위험, 동물의 위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길을 혼자서 준비 없이 떠나온 사람은 야곱이 처음이에요. 아브라함도 이곳을 떠나서 가난한 땅에 들어올 때 그룹이었어요.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감을 리부가를 찾으러 갈 때도 그룹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혼자서 이 길을 왔어요. 이 혼자서 오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순족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준비된 라엘을 먼저 준비해서 보내주셨어요.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 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래서 왜냐하면 이들이 빨리 그들의 일을 하고 그들 라엘이 왔을 때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처지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하게 돌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겠노라. 그래서 이 앞부분에 설명된 내용이 바로 이 8절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여주고 있죠.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엘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나반의 딸 라엘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나아가 우물아기의 도로 옮기고 외삼촌 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먼저 라엘이 와서 이곳에서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수행하게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이 다 끝난 후에 그가 라엘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가 자기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오 리부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라.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얘기하고 가족으로서 그를 서로 만나게 됨을 얘기합니다. 라엘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며 라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야곱에게 말하네. 자 보십시오. 라엘은 이게 두 번째 경험이에요. 첫 번째, 리부가를 아내로 맞이하러 왔을 때 그가 분명히 경험했어요. 그 경험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그에게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입을 맞추고 자기의 집으로 인도하여 드렸어요. 그런데 모습은 어땠어요? 완전 달랐어요. 혼자서 정말 힘겹게 이 길을 걸어왔어요. 그러자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일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살펴보기 정답에서 분명히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에서 미리 확인하시는데 미리 지금 얘기하면 지금 현재 자기 집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거예요. 이삭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형 애서가 가난한 여인들과 결혼해서 부모님의 근심이 되었던 얘기 그래서 자기가 지금 현재 무엇을 알아왔다? 자기의 아내감을 데리러 왔다는 얘기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자기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셨는지를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미 리부가 때 사건을 통해서 배웠지만 라방과 그의 가정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리부가를 아내로 주기에 거침이 없었어요. 머뭇거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되리이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얘기하는 건 굉장히 중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의 허기로기다 했더니 라반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했더라. 한 달 동안 그 집에서 평안하게 쉬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 묵상학의에서 15절 말씀을 미리 볼 건데 한번 본문 묵상학의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라반의 안부를 묻는 거였어요. 왜?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바로 라반을 통해서 자기의 아내감을 얻기 위한 거였어요. 그것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집중해요. 다른 것을 하지 않아요. 야곱은 라엘의 양떼가 오자 무엇을 먼저 할 수 있도록 도움나요? 그래서 먼저 지금 이곳에 온 목적인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일을 도왔어요. 야곱은 라엘과 라반을 만나자 무엇을 전하였습니까? 그에게 자기 아버지의 생질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하였고 그리고 그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쭉 얘기를 했어요. 14절 라반의 대답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야곱은 어떤 삶을 살나요? 라반이래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위로다 하였더니 이 혈육위였다 한 얘기는 뭐냐면 분명하게 이삭의 자녀고 하나님의 인도하신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그 가문의 사람임을 그가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알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예전에 엘리에세를 통해서 들었고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리부가가 어떻게 이 일을 결정했는지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들이 이 결혼을 허락한 이유도 알고 있었고 그 이후에 이삭과 야곱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셨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집에 거에요. 그랬을 때 라반이 우리가 내 일 말씀이지만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지는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풍삭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가 한 달간 도와줬으면서도 무엇을 하고 있었는 걸 보여줬냐면 그가 그곳에서 수고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그냥 한 달 동안 논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라반이 풍삭을 정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야곱은 항상 무엇하는 사람으로 나오냐면 항상 이 일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먼저 일하신 이 먼저 일하신 우리가 뭘로 지금 보고 있죠?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나타난 것을 통해서 여우와 일해 여우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하나님께서 항상 준비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이것이 구속사에 나타난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이 우리가 처음 대면하게 되는 거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올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볼 때 사도 바올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올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재미있는 건 뭐냐면 사도 바올의 서신회나 사도 바올의 글 사도 바올에 대한 내용 중에 이 다메색 도상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면은 딱 한 번 나와요. 그 외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사도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왜 옳은지를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설명함으로써 유대인들과 같았다 자기가 하지만 내가 왜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로서 계속 살지 않고 예수 전하는 자로서 살게 되었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사도 행정 협안부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 외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서신서에서 나타나는 내용이 뭐에요? 우리가 예배 소식에서 이미 확인했던 것처럼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에요. 창세 전에. 그리고 그를 계속 불러왔다는 거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거부한 역사는 있어요. 그 거부한 역사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바로 사도 행정 7장에 스대반의 설교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스대반의 설교에서 사도 바올이 처음 등장하고 다메색 도상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는지를 보여줘요. 그것이 창세 전에 계획된 그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정말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셨다는 거에요.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가 여호와의 준비하시는 바로 이 예정신학 안에서는 핵심적이에요. 인간의 모습하고 달라요. 우리가 어떤 걸 계획하고 준비했다가 그냥 그 시기가 오면 그것을 시도해보고 실패하면 또 준비했다가 시도해보고 그러다가 포기하고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그렇게 하죠. 준비했다가 시도해보고 안되면 포기하고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냐면 항상 준비하시고 항상 찾아오시고 항상 인도에 오셨다는 거에요. 사도 바올이 고백했던 건 바로 그거거든요. 창세 전부터 준비하심에 따라서 선택하시고 준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나를 항상 돌보시며 나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준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봐요. 아브라함의 역사가 이삭에게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역사가 지금 야곱에게는 뭐에요?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어요. 또 나의 역사가 무엇이에요?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하심 안에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를 이으면 이유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해지고 더욱 넓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진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 전 세대보다 이 후 세대가 하나님의 이 창조와 섭리의 시스템 안에서는 줄어들 수가 없어요. 그것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야곱의 기도에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라고 요셉을 축복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 축복의 크기와 넓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더 커지고 있다는 거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그 지금 이 구속사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와 섭리의 일하심 안에서 지내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자녀에게 전달될 때 적어질 리가 없어요. 이것이 기독교 명문가의 모습이고 하나님 안에서 세워주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왜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은 자녀로 갈수록 시당이 줄어들고 세대가 반복될수록 교회가 세트할 거에요. 이 부분에 대한 해답도 우리가 성경에서 차지하죠. 이스라엘 역사가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장황한 성경의 성경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여러분들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의 말씀을 마무리할 때는 이 축복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자꾸 축소되는 내용을 보게 돼요. 왜 그런지 그 원인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그 원인을 멀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겠죠. 이 부분도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묵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사상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로 30절 말씀은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살면서 외삼촌의 두 딸을 아내로 맞이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부분으로 분리할 수 있어요. 29장 1절로 8절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다 나름이 도착한 거고 9절로 14절이 야곱이 라엘을 만나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감히 바로 오늘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야곱이 라엘을 위하여 7년의 일함이 29장 15절로 20절에 나오고 또 야곱이 레아와 라엘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21절로 30절에 나옵니다. 내용상 28장의 연속의 29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창세기 29장 31장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 살면서 결혼 자녀 출생 재산 형성 과정에서 라반과 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은 그 모든 사건의 서론격이에요. 24장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결혼사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삭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스란 낙타 열필의 수명의 수행원과 많은 폐물을 가지고 왔어요.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종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와서 신부를 데려갔지만 야곱은 빈손으로 와서 14년간 노동하고 신부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모두 같은 우물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스리 이삭의 신불가 우물에서 만났고 야곱도 우물가 에서 라엘을 만나게 됐습니다. 모세도 우물가 신부를 만났어요. 물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우리가 공통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기회가 닿으면 한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 성도의 길을 정하시고 인도하시고 목적지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먹하여 홍기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이 하나님께서 서원 기도하면 자신의 길을 인도해 달라는 것이에요. 그 기도의 첫 응답으로 천키로가 넘는 길을 인도하시오. 목적지에서 라반의 식구를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과를 이끄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 그 누구라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의 길을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오.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 때 항상 보게 되는 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과를 약속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항상 승리하는 사람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는 길과 하는 일을 힘들어 보이나 본인 스스로에게 기쁨의 길이오 행복한 일이에요. 야곱이 힘든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나 구속사의 주역으로 신부감을 구하러 가는 길이니 기쁨의 길이에요. 그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나이를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으니 최고의 행복한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이웃에게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에게는 더 이상 기쁜 일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은혜거든요. 실제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험하게 만드는 것은 감사하게 만들어요. 주여 제가 무엇이 간데 우리로 이러한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저희 가족들하고도 항상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심이 너무 신기하지 않아. 우리가 이거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하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정말 신비고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자로 사용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야곱은 좋아하는 일과 해야 할 일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아까 부엘세바에 처음에 도착해서 보여준 모습이에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출발할 때 부엘세바에서 출발한 하란 땅 훨씬 이전이죠. 하란 땅 이전의 이 우물 안에서 야곱이 보여준 것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출발할 때 아버지 이삭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 아내 될 사람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물가에서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친정 라헬을 확인한 후 우물의 도로 옮기고 외삼촌 양떼들에게 물을 먹인 후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큰 소리로 울면서 자기를 소개했어요. 그는 라헬을 만나지만 감정을 조절할 수 있었어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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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은 일을 했어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해요. 오늘 성도들도 자기 감정을 조절하며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하고 싶은 일을 뒤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리더 분들은 이 부분에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나누어야 될 말씀을 먼저 나누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하고 싶은 내용으로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먼저 수행하고 그리고 그 사명의 근거하여서 우리가 또 확장을 하는 일. 그래서 기본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펴보기 전다면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본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 아까 우리 서론에서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일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일은 개념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결과가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혼합해서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구분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이삭의 결혼을 위한 하란 방문과 야곱의 하란 방문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준비하심 역사하심 소망을 가지게 하심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일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타 보십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삭의 결혼을 위한 것과 야곱이 결혼을 위한 하란 방문을 한 것 내용은 동일해요. 결과도 동일해요. 그런데 방법이 다르고 이것을 위한 시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집안의 자손이 이 결혼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유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이삭에게도 이루어지고 야곱에게도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방법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그런데 우리가 방법이 다른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으로 착각을 해요. 왜?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옆집 사람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목적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목적을 바꿔버리든지 목적을 외면하든지 버려요.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의 결혼 내용도 이렇게 달라요. 이루시는 방법은 그런데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역사하신 소망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으로 동일하게 연결돼요. 하지만 이것을 이루는 방법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으로 봐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고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다양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이삭의 결혼을 이렇게 순적하게 허락하신 하나님 안에서 야곱은 이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야곱을 어떻게 기르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야곱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신지를 우리가 봐야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든 길을 가게 된다고 할 때에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 우리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더욱더 확실한 하나님의 준비하신 하나님의 동행하신 참된 소망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또 함께 성취해 나가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창조와 섭리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예정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순적하게 인도하시고 계심을 경험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먼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